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미스 유니버스티 28기 허다원입니다. 저는 동덕여자대학교에서 패션 디자인과 교육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현재는 패션 MD를 꿈꾸는 24살 청춘입니다. 제가 지금 4학년인데 졸업까지 한 학기를 앞두고 있어요. 대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커리어맵이 아닌 라이프맵을 생각해보게 되었는데요. 제 인생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심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평생 동안 제가 제 소명처럼 하고 싶은 일은 나누는 삶을 신천하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진짜 부자는 나눌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셨어요. 나눌 수 있는 것은 마음이어도 돼요. 내가 가진 재능이어도 되고요. 지금까지 그걸 잘 시청해왔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주변의 이웃의 손을 잡고 나아가서는 세계의 이웃들과 연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고 싶어요. 월드미스 유니버스티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월드미스 유니버스티는 세계 평화 봉사 사덜단이잖아요. 세계 각국의 평화를 기원하며 뜻깊은 일을 한다는 취지가 제 삶의 모토와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만의 매력이라 사실 저는 바디비율이 좋지도 않고 말솜씨가 뛰어나지도 않아요. 하지만 사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눈빛 제 눈빛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의 눈을 보고 말하는 데에 자신이 있어요. 제 진심이 잘 전달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또 제 큰 눈 속에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행복인 것 같고 또 저만의 매력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월드미스 유니버스티는 우수한 대학생들이 모여 세계 평화를 위한 봉사를 하는 조직입니다. 이러한 세계 대회의 본부는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에 있고요. 정말 대단한 사실이죠? 좋은 일을 하고자 모인 이들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